미륵 장군봉의 미륵이천구 나한테 옷 봐줄꺼 오늘은 설악산 미륵장군봉의 미륵이천구 올라 보겠습니다 자 첫 빛이 이렇게 스타트 할겁니다 오늘도 미륵장군봉 화이팅 하겠습니다 미륵이천구 화이팅 빛이 올라섰습니다 이 빛이 산 빛이 쭉 있는 상단부입니다 밀빛을 카페 두고 계신 수비선생님 이런 조망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배워두고 싶어 좋습니다 산구 빌레이 중이신 수기선생님 산구 올라오고 계십니다 이 빛이 고정 하 Ан니 부채 코 밀빛 하 밀빛 어 차 네 네 저는 이제 산고 올라오셨으니까 2피치 준비하겠습니다 1피치 도착입니다 자 3피치 올라가는 길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쪽 반대쪽 하늘 좀 보겠습니다 2피치에 계신 2피치 올라서고 계시는 수기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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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엄청 멋있다 3피치 2피치 올라오고 계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해서 또 다시 3피치 가겠습니다 4피치는 외벽 5.9처럼 생겼습니다 3피치 도착했습니다 미륵 2.9 크록스 4피치입니다 이제 곧 가야할 길입니다 아아우 하아아아아아아아 그다만 서리지 말아요 다가오면 다가오면 검은 내 어디고 가야지 장 사고는 손등에 잎빛이 올라오시네요. 슬기선생님은 잎빛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제가 산핏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길이 맞아요? 이제 산핏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왔습니다. 3피치 올라오시면 저는 4피치, 오늘의 대만의 크럭스가 있는 4피치로 이동하겠습니다. 수미선생님 뒤로 하늘이 너무 멋있습니다. 4피치, 오버행 구간이 있는 4피치, 오늘의 크럭스 구간, 화이팅 하겠습니다. 대망의 4피치 올라서시는 수미선생님 어땠어요? 만만치 않습니까? 잘했습니다. 여기 4피치에서 5피치 가는 곳입니다. 안찍입니다. 아 멋있다. 4피치에서 3국, 2궁 빌레이 보고 계시는 수미선생님 4구는 열심히 올라오고 계십니다. 화이팅! 5피치에서 3국, 2궁, 1궁, 2궁, 5피치에서 3국, 2궁, 1궁, 오늘의 등반 하셨던 분들 하강하고 겹쳐있습니다 모두 안전하게 하강까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피치까지 열등하신 수위선생님 화이팅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와 헬멧은 뒤집어지고 모자는 삐뚤어지고 수고하셨습니다 미륵 2000구 오피치 정상에 섰습니다 감히 한 말씀 해 주시죠 오늘도 무사히 하강하는 순간까지 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3구 동반 준비 중입니다 마지막 피치 3구님 올라가고 계십니다 여기까지 화이팅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파이팅 멋있다 기로막히다 자 미륵 2000구 마지막 오피치 우리 암바사 영자님 선등으로 가고 계십니다 샘 별빛 이런라 거기에 침리는 들어가는 데까지가 크록스에요 들어가는 게 어렵습니다 일단 들어가 봐야지 알아요 섬수가 금방 쫓아가야 돼 수위선생님 허경중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멘